다음에 갈템이 많아지다보니까 이게 좋은게 독대미지에 다 슬로우가 걸리잖아요 라일라이가 게다가 리안드리까지 가면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서 지금 신즈드 자체가 어제 은밀한 개인기업에서 배운 신즈드에요 저도 사실은 처음 해보는거고 지금 사실은 이 신즈드를 처음 해보는거에요 이런 신즈드를 빅돌 자체도 그런데도 지금 되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전도 되게 좋았구요 전체적인 C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S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예 되게 좋아요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들 신즈드 지금 머리 딱 빠졌을 때 돌려주고 케일은 너무 아파요 케일이 템을 저렇게 가도 너무 아픕니다 저도 뭐 방템이 아닌 것도 있지만 케일이 왜 카운터냐면 애초에 딜교환 성립이 잘 안될뿐더러 신즈드를 라인 밀고 지부할 때 케일도 라인 밀는 수터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번째 웨이브 때 밀고 집 가고 이런 것도 케일 상대로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넘길듯 거기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속 증가가 있어가지고 그가 타인을 수터가 좀 더 많이 당했습니다 빠질 수도 있고 팀 분위기가 굉장히 안좋은거 같네요 아 나쁘지 않나요 지금 일킬차에 밖에 안나요 초반에 많이 따놨는데 지금 후반에 따라잡히는 구도에요 치이스를 먹을 수 있는 각을 만들기 위해서 류차 썼습니다. 바텀에서는 난리 났고요. 템은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가보고 싶어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낚시를 이렇게 마스터를 하려면 그 미묘한 선생님만의 뭔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템을 가져와야 됩니다. 라일라이 가야죠. 라일라이 준비하죠. 남자니까. 저기 학살 중입니다. 학살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군. 아 맞아. 쌍두이 그림자 가라 그랬다. AP 상대로는. 근데 룬도 다르게 가라 그랬어요. AP 상대로는. 이미 빚은 거죠 여러분.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재밌는 건 CS는 제가 K보다 높아요. 계속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르블락이 나쁘지 않았던거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즈들이 희망을 줘야돼 희망을 줍니다 킬을 한번 해줘서 팀에게 희망을 줘야돼요 신즈들이 잘 크고있다 후반에 가면 신즈들이 분명히 캐리를 해줄거다 그런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지금 쏠킬은 지금입니다 지금의 전진 먹으면서 어그로 끌어줘야돼요 탑으로 오게끔 다른 챔포들이 탑으로 오게끔 만들어줘야돼요 자 탑으로 와라 이것들아 한패하지 말고 탈롱 아래갔어 탈롱 아래갔어 탈롱 아래갔어 자 그렇죠 계속 수약 끌어주는겁니다 서랭 아니오라고 눌러 저거 잘 크고있습니다 아니야 그렇죠 할수있어 그렇지 3 2 1 화이팅 외치고 그렇죠 제스 먹고 또 그렇죠 아 케일을 어떻게 할수가 없어 잡으려고 하지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욕심을 더 내면 안돼 아니면 그냥 한타를 가요 지금 신자호가 오고있습니다 와도 못잡을거 같은데요 신자호가 걸렸어요 화이팅 화이팅 갈수있어요 미드잘맞고있어 신자호가 왔어 아 중계한방이 중요한데요 빠지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여동 풀스택 될거같죠 이제 네 풀스택 엄마야 오지마 4 미드 밀어야지 어그로 끌고 미드 어떻게 됩니까 밀죠 밉니다 밀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탈론이 좀 잘 크긴 했는데 밀수있어요 충분히 밀어요 탑과 미드를 바꿨다 어디가 이득입니까 미드가 이득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 빼야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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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수있어요 할만해요 어차피 피해가 없어요 뭐 할만해요 상대방이 아아 그래 오 갱풀 아아 좌우좌우좌우 자 템템템 사야지 그렇다면 민병대 빨리빨리빨리 분노의 신발 업그레이로 달려있습니다 다시 탑으로 탑을 한번 정리하구요 네 신질드가 탑이 먼저 밀리는게 좋을까요 미는게 좋을까요 당연히 밀리는게 좋죠 음 알겠습니다 뭐 카운터 상대로는 크게 상관없다 선생님께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밀렸네요 아 맞죠 마관신발 가야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해요 아 근데 애초에 헤르메스를 왜 갔지 근데 헤르메스를 왜 갔어요 상대 다 AD 아니에요? 이제 케일 때문에 짜증나서 순간적으로 간거 같아요 근데 탈론이랑 이즈리얼이 사실 더 아프기 때문에 응 이즈리얼은 지금은 많이 아프고 오르지는 않을거 같아요 이즈리얼 아까 킬 되게 많이 먹었는데 많이 안먹었어요 4킬 뭐야 그정도 괜찮아요 4킬 많이 먹었는데요 이즈분 4킬이면 잘 먹었죠 니가 다 됐은데요 아아 아아 저렇게 해도 세군요 저런 구인주로 가도 짜고 오는데 갱슨 느낌에 팍 뜹니다 지금은 정화 써주고 티엘한테 아니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있으면 어차피 못찾지 않나요? 아니죠 아깐 중재 있으니까 중재 나오는거 기다렸었어요 완벽한 낚시였습니다 그냥 죽었어 이제 다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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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낚였죠 이즈 낚였죠 분위기의 반전 탈론이 바로 지금입니다 탈론이 밟죠 이득받죠 네 탈론이 밟죠 바로 지금입니다 2차 포탑 밀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탈론이 없는 4대5의 싸움 그렇습니다 승리 가져가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탈론 억제기 밀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아직 멀었죠 금방 이기네요 아니죠 이번에 밀려요 못 밀어요 아 이거 포탑 밀리죠 포탑이죠 억제기라고 그러셨잖아요 밀어 포탑 밀어 포탑 밀어 포탑 못 미져 그렇습니다 여러분 1대1에서 이길 수 있나요 코구모가 현딩이죠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진짜로 잡고 그렇죠 밀어줄까 바론 바론 가자 그래 바론 너 아이템을 안 사냐 죽을 때마다 나 일로 안 사나줘 아 지금 플라스크 판나와 대천사는 어떻게 사나 아이템을 하나 더 착용하라고요 플라스크는 계속 쓰는 게 핵심입니다 아 어차피 코어템이 안 나오는데 지금 못쓰게 죽은 거 봤는데 그건 그래요 말 좀 해줘요 옆에서 근데 그게 그래서 선생님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그냥 처음에 상대 만나자마자 막 눌러요 키보드를 다시 탑으로 나의 평온한 피스 피스 나의 평온을 타 평온한 피스가 뭐야 아 헤르베스는 왜 갔지 괜찮아요 헤르베스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닌탑을 갔으면 아냐 헤르베스 나쁘지 않아 A B 많아요 상대방 이즈리얼도 사실은 복합이고요 여러분 하이브리드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CC기를 강인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쭉 가 야 전진해 니가 어그로 끌어줘야지 미드에 구멍이 생긴다니까 그게 니 역할이야 알겠습니다 궁 있잖아 어쩌면 넌 살 수 있잖아 알겠습니다 더 밀어 더 밀어 쭉 가 계속 가 타워 무시하고 돌아가 쭉 가 타워 맞으면서 한 3대 맞겠네 어 미니언 빠르다 한대 레츠고 레츠고 계속 가 그렇지 잘한다 무시해 미드 무시해 죽던 말던 무시해 넌 계속 먹어 그냥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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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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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 됐어 너 자리잡아 그렇지 한번 더 가고 그렇지 사만타기 아니아니 보지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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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거 방심 상점 보고 있어요 지금 상점 보고 있어요 밑에 갱풀도 방심한 거 같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탭 나오지 않나요? 나오죠? 라일라이 나옵니다 네 우리 뱀 열심히 죽더니 저한테 화났어요 그럴 수도 있고 본인도 말 죽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 피즈가 알아요 이게 화이팅 효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3일 화이팅 했을 때 다시 화이팅 외쳐주세요 다시 화이팅 외쳐주세요 아니요 지금 하면 애들이 좀 약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라일라이 나왔잖아 전 그렇게 하나 더 갈 수 있잖아요 자꾸 뭘 가요? 방출협호 봉사이지 돈 많아서 돈을 왜 남겨? 플라스틱 8억 썼다는 거 썼잖아 이번엔 다 썼잖아 방금은 아 진짜 플라스틱을 왜 사는데 끝까지 쓰려고 하는 거예요 흠을 퍼보려고 알겠습니다 나하튼 플라스틱 팔고 방출협호 봉 하나 사겠다 그냥 아닙니다 아까 제가 3일 파이팅 했을 때 유일하게 웃어준 게 피즈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태미 선택이 갈립니다 저기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그냥 대천사 해프로용으로 가고요 버틸 만하다면 라일라가 떴으니까 그냥 리안드리로 아 너무 가기 무섭다 저기 조화들이 가야돼요 근데 니가 안가면 갈 사람이 없어요 암부모가 먼저 인시애팅 하기 전에 가는 게 나을걸? 진짜요 일단은 용기 냈어요 어디 가요? 어디 물어야죠? 일단 K무를 줄 거에요 제가 붙어갈 수가 없고 본인이야? 잡고 이지를 물었어야죠 이지를 못 물죠 앞에 K리를 K부터 잡았어야지 무조건 이지를 묻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K를 죽고 아니 K를 살고 K를 죽였잖아 어쨌든 네 이지를 안 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방금은 애초에 밑에서 딜러들이 탑론한테 몰려서 아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배운 신지드는 안 하는 걸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복합돼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템트리 룬 세팅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신지드는 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파밍 볼까요? 킥킥 눌러보세요 네 우리 팬들 1등이에요 1등이에요 파밍 제일 잘했어요 전국에서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국구입니다 여러분들 파밍을 통해서 CS 세탁됩니다 그렇습니다 끝나고 같은 편이 뭐라고 한다 플라스크 파는 게 어떨까요? 전 자룰이십니다 진짜 이거 플라스크 파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신지를 탱키하게 했으면 이렇게 알았는데 5분 전에 팔았어야 돼요 아니 아까 10분 전에 팔아도 됐어요 플라스크는 그렇습니다 당근님 말이 다 맞습니다 지금은 다 맞다기 보다는 다 맞죠 게임이 흥했으면 모르겠는데 안 흥했으니까 안 흥했으면 데미지를 지켰어요 여기까지만 딱 밀고 이제 한타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될 거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은 리안드리를 뽑고 가야죠 아 근데 미드에서 자꾸 싸우네요 피지랑 신지드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싸우면 안 되거든요 리안드리 뽑고 가면 이거는 좀 효율이 나오겠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느려지는 슬로우 걸린 적들에게 추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야 하는 김에 영향도 빨고 아 이러면 돼요 어차피 최후의 한타거든요 이건 마지막이다 그렇죠 렛츠고 일단 항복이 서렌이 거절됐어요 아오 진짜 화났네 여러분들 화난다고 해서 욕을 하는 건 결코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병땡이 튼튼해요 그리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따끔따끔합니다 그렇죠 따끔따끔합니다 이제 따끔따끔합니다 잡았죠 이즈리얼 이즈리얼 진작에 물었어야 되는데 잡았고 자 희망이 보여 희망이 보여 희망이 보여 달려 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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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굴샤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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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는 안달아 넌 그냥 미들 밀어 넌 그냥 미들 밀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밀어 여기까지만 캠플 따라가 케일? 케일? 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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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같은 라인이었잖아 안 죽어 안 죽어 타워 오브하면 안 죽어 안 죽어 버틸 수 있어 가자 가자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캠플 좋아져 어디가 케일이 엄청 세요 아니 아니 이길 수 있어 캠플 잡았어 캠플 잡았고 바론 죄송합니다 바론 가죽 못 가죽 거 우리 편이 욕하겠다 아니 지금 못 가죽 오늘도 밖에 있는데 당연히 안 잡지 그냥 가서 한번 넘길라 그랬던 건데 그럼 우리 편이 욕하잖아요 넘길 수 다 있어요? 못 넘기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세요 저는 코어트 앰법을 또 모아서 이거 경기 진짜 몰라요 이게 피즈 궁만 한번 뭉쳐서 잘 들어가면 역전 나옵니다 택배 한번 눌러봐요 누가 센지 일단 빠지고 너는 그렇지 뒤에 케일 있어요 체력이 너무 없어 누가 세냐 지금 탈론도 센지요? 아니 아니 상대편 이즈를 별로 안 써요 진짜 봐봐요 태키 돌려봐 암흥목 왔어요 암흥랑 탈론 암흥 탈론? 암흥템이 뭔데요? 암흥은 그냥 방템인데 레벨 자체가 잘 올라서 킬을 10킬을 먹었어요 암흥목 케일이 눈방벽이랑 악을에 당했어 왜 계속 중간에서 끊기지? 바론 갑니다 기회 될 수 있어요 아 아 이 생각은 저거 궁이 좀 아쉬웠어요 오 휠 세요 휠 세요 자 하나 잡고 아 너무 늦었는데 제가 하면 이거 끝났네요 아냐 아냐 케일 케일 저 마이도 있고 눈치 딱 보고 눈치 딱 보고 잘 들린다 샥 그래 나 따라와 컴온요 뭐한거에요? 이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튀려고 너무 세네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귀엽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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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사라지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챔프입니다 굉장히 좋은 챔프라고 신지드 CS 세탁듭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나중에 다음 게임 했을 때 저 신지드 주세요 하고 검색해봤을 때 여러분들 딱 보면 오 여기 CS는 잘 먹었네 괜찮네 아 팀이 좀 안 맞춰졌구나 아 팀이 안 맞춰졌구나 탑은 그런 고독한 곳이니까 오오 전 잘 못했는데 탑은 별로였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 포장할 수 있는 네 CS 세탁 가능하다는 거 피지가 진짜 쎕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 네 야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하겠다 좀 막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사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경기도 오산입니다 내가 뭐 내가 하면 이거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사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빅돌보다 잘하 야 내가 해도 빅돌보다 잘하겠다 그럼 사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사세요 지금 바로 빅돌이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입니다 지금 사시면 됩니다 신지드 세일이에요 전화가 계속 오네요 지금 어제 어디죠? 어디지? 오 진출이 날 가려야 할 수 있을까요? 이진은 진짜 못 콧인데 이진은 진짜 못 콧인데 이진은 진짜 못 콧인데 윙? 윙? 양푼쿤과 호흡이 좋아요 윙? 윙? 쇼? 잡고! 미담을 쭉 밀어주세요 어차피 탈론한테 잘 안죽잖아 저마도 있잖아 미안 아프네요 방템이 없다보니까 탈론도 아퍼요 중요한건 탈론이 궁 쓰고 한방콤보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갱프로고요 계속 섞고 섞고 돌리고 돌리고 시간이 다들 가는 곳 탈론이 또 코구멍으로 오니깐 여기다가 이렇게 숨어있다가 다 보일때문에 숨어있어 나 보고 있잖아 아니야 여기 이렇게 숨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벅재기 타워인 척 너 덜 잤니? 덜 잤지 당연히 오늘 방송 끝나고 가게 5시간 넘었던데 이게 다 혹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CS 조금만 더 먹고 대천사 뽑고 환상적인 낚시플레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아 죽고 있네 근데 지금 제가 궁이 없어서 이 신지들은 궁 없을 때는 탱킹이 안돼요 스템을 이렇게 가면 어? 모자라네?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팔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됐어요 ains edge 네 나의 터뜨린다 슈? 오케이 그런지 좋았다 빠라바라바라바 빠라바라바 빠라바라바라바 빠라바라바 빠라바라바 음악 틀어주세요 예 예 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워아아ㅆ 슈아아아아아아없 아아아앙 슈아아아아아아앗 푸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재밌어? 재밌잖아?재밌는데 나도 되게? 게임플 어디였죠? 아무것도 오케이 신났네 신났어 아 못 가버려 같이 오면 어쩔쟌 흫흫흫흫흫흫흫흫흫 왜 이렇게 흥불했어? 재밌잖아 지금까지 고생한게 있는데 안에서 피즈가 끊어주고 아무도 궁 피했고 아무도 셔? 그렇죠 낚시 이게 신술 아닙니까 본질 가서 막으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왜 잘했잖아 혼자 너무 신나서? 귀여워서 감사합니다 일단 민병대죠 민병대? 720값은 하나 사세요 인간적으로 그건 사야될 것 같아 지금 저렇게 나가서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막아야되는데 못 이김이 아니라 못 이기는 싸움을 한거죠 지금 못 이기는걸 알면서 왜 들어갔지? 못 이기는게 아니라 안 이기는거죠 아니게 진짜 저거는 자기 혼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탈론이 얼마나 잘 컸는데 문제 가서 백팽 찍고 있어 자기들은 나가서 다 죽고 자기들이 죽었으니까 저한테 막아달라는거죠 출동 출동 죽었다 죽었다 탈론 죽었다 탈론 죽었네요 탈론 죽었네요 점아 그렇죠 죽고 이제 내버려둡 확인사살 그럼 오오 위다 위 아오 심리전 오오 이진이 자 대신 죽을테냐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는 척 도망가는 척이야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척이에요 이거는 셀드 켜고 암흥쿵 쿨을 모르겠으니까 일단 빠지고 그렇죠 암흥쿵 안 맞고요 암흥 못 빠지게 해놓고 샷!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좋네요 팀들은 지금 아 일단 볼 좀 막으시고요 리안드리가 미니언 막는데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여러분 3억제기 빌렸을 때는 리안드리 고통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리파밍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얼어붙트 심장 그렇습니다 좋아요 템트리 선택 좋아요 얼어붙트 주먹으로 갈까요? 얼어붙트 건트리즈 오버고요 지금 저항공성기 공성저항기 저항공성기일까요 공성저항기일까요? 저항공성기 한 표 그렇습니다 저항이 먼저죠 일단 저항을 해야 공성기가 되니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이제 탈로는 확실히 죽여야겠네 제가 아까 너무 방심했는데 뭐가 먼저에요 진짜? 응? 저항이 먼저에요 공성저항기 공성저항기인가요? 공성이 막는다는거죠 그러니까 저항공성기 아니에요? 그런가? 저 찾아보세요 저항공성기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래요? 공성이 먼저에요? 아닌데? 이럴수도 있고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거기서 가는거에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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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단의 방패 한번 클릭해 오시고 군단의 방패 아래 템트리에서 가는거에요 잠깐만요 가격이 이쯤이잖아요 진짜 못찾는다 그러게요 여기 있네요 저항공성이네요 거봐요 내 말이 맞잖아 죄송합니다 저항공성이잖아요 샷 넘기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틀리지 않습니다 나의 타워짱을 때리지 말라는 어디서 저항이 어디서 공성이 먼저라고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하시면 추천 한번씩 그렇습니다 안죄송하면 별풍선 다음 아이템은 얼어붙은 심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역전 나오겠는데요? 아이고 역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유 연결놓고 아이고 일단 잠깐 전투에서 벗어나서 체력을 채우고 민병끝 거의할 때 다 사요 일단 게임 끝나기 전에 아 피퍼쉴드 낚시 그렇지 그렇지 으어어 이기지는 못했지만 재미있게 했잖아요 여러분 L.O.L은 왜 하십니까 여러분 이기려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머리 떨어져야겠네요 가면상 저는 재미쓸려고 여러분들 물론 재미가 먼저죠 근데 이기는 게임이 지는 게임보다 넘만배는 재밌습니다 지난데 재밌는 경우는 100게임 중에 1게임 정도? 방금 재밌었어요 전 그렇습니다 전제들은 진짜 탑신병자에게 제일 어울리는 챔프가 아닌가 혼자 뭔가 자... 혼자 아까 옆에서 그러죠 얘 왜 이래 근데 하는 사람은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제들 재밌어 이거 의외로 스키드릭스 재밌어요 진짜로 파밍하는 재배가 나는 얘랑 싸울 생각 없고 나는 그냥 너 신경 안 쓰고 파밍만 할게 얘는 지금 날 어떻게 죽여야지만 그 머릿속에 가득한데 나는 얘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미니언만 바라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제들 지금 세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비틀보다 재밌게 게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잘할 수 있다는 분들 지금 구입하셔서 바로 랭게임에서 실전에서 적용하세요 랭게임에서? 연습은 실전과 같이 실전은 연습과 같이 그렇죠 여러분 훈련은 전투다 각계전투 이거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훈련은 전투다 각계전투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미필자 인증 안타깝네요 모르는 사람은 미필자 인증이에요 우리는 집에 갈게 너희는 갈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음 나머지 챔프로 뭐 카소스나 올라프면 아무거나 자신 있는 거 둘 다 연습 안 했어요 둘 다 연습 안 했어요 내가 느낀 건데 연습해도 똑같아 야 연습하라고 할 생각하느라 저 한 경기도 못 이겼어요 카소스를 빠지니 해보고 싶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카소스를? 네 시켜도 될까요? 저는 빠질게요 옆에서 왜? 옆에서 코치해주세요 둘이 같이 해야지 아냐 옆에서 코치해주세요 뭘 코치해 저는 뭐 딱히 대충 봤으면 알잖아요 아냐 어색해서 아 진짜 나 여기서 하고 계시고 저는 원래 이 방송 하진 않았는데 제가 옆에서 왜 그러고 있어요 아 이거 원래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원래 재방송 아니야 아예 재방송 대.. 아니 지금 단군의.. 방제가 뭡니까? 나이스게임팀 방송에서 네 방송 내 방송 가리는 겁니까 지금? 방송.. 방제가 뭡니까? 아 저거 제가 말한 게 아니 나이스게임팀 방송에서 방제가 뭡니까?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네 방송 내 방송 가리는 거예요? 안 가립니다 하지만 이건 단군의 방송입니다 아 그래서? 단군의 롤마켓 그럼 저는 빠져도 단군님은 빠지면 안 되죠 단군의 롤마켓이라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내가 빼라고 했지 어이는 없지만 이미 단군의 시청자들 이미 다 대동단결하고 있잖아요 다음 경기는 제가 빠지고 빠지님의 카소스를 옆에서 단군이 아니요 광고하는 방송으로 아니요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빛돌이.. 빛돌님이 하세요 아니요 빠지님 할 거예요 왜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러면 아니 제목은 나 단군의 단군의 롤마켓이라면서 네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정해놓고 사장은 오지도 않고 말이야 네 정말 잘 돌아간다 나이스게임TV 정말 잘 돌아갑니다 잠시 후에 빠진단군으로 아니요 난 전 안 할 겁니다 전 안 하겠습니다 mother ㄴㄳ 아